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를 위해 관련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의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주변 환경과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당국이 우선 철거한 뒤 철거 비용을 보상비에서 공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국에는 112만 채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77%가 10년 이상 방치된 철거 대상 빈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.